해삼이 빨간 애죠? 멍게가 빨간 애고 해삼을 못 잡는다고 그래서 어제 강화랑 우러비랑 멍게밖에 못 먹었어요 개구름 개구름은 너무 생긴게 무시기하게 생겨가지고 맛있어요 근데? 아 맛있어요? 되게 잘게 잘려서 나도 모르겠지요 개구름이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요 아 구워도 먹어요? 근데 진짜 궁금한게 개구름이 좀 거시리하게 생겼잖아요 그거를 짜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? 아니면 물만 있어요? 아니면 안에가 비어있는거에요? 안에가 비어있는거에요? 안에 막 내장이랑 많이 있는거에요? 없어요? 어휘로 간단하게 되겠어 아... 약간 쫄깃한 맛으로 먹는건가요? 응 아... 날이 추워지면 원래 날도 드셔야 되는거 아시죠? 굴을 못먹어요? 아... 굴을 못먹어요 진짜 안맞아요 초등학교 때 급식으로 굴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후로 굴을 못먹어요 초등학교 때 급식으로 굴이 나왔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먹다가 토할 뻔했어요 그때 이후로 굴을 못먹어요 그럼 이제 좀 쉬었어요 좀 쉬었고 뭐 쉬어드릴까요? 아... 아직... 아... 아... 근데 저는 이제...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할 때 찍고 계시잖아요 그걸 올리시나요? 그냥... 너무... 날라리 푸 푸 푸 푸 푸 푸 아니... 조명 켜져있으면 찍는 줄 알아요 아니... 아니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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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기쁜 뜻이 있었구나 아... 오... 또 쳐 드릴까요? 아... 아... 나 진짜 세상에 여태까지 파메이션즈 그게 날 부러졌었다고 처음이야 아... 그거... 핸드폰은 책이 안 열어수 있는 거예요? 네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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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